안녕하세요. 쥬연입니다. 저는 마케팅 전공하고 있는 20세 대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은 경험을 토해 마케팅 분야에서 노력을 가졌으며 전공져있고 저는 적은 성격으로 인을 실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는 손브리지 대학교에서 마케팅 전공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기능, 이해와 젊은 지식을 통해 제 팀과 함께 활용하고 선용하려 성격을 이끌어 내는 거기 전의 장점입니다. 또한 문제에 성격과 결정력이 뛰어나며 책임감이 강하고 목표를 향해 구입에 노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월한 팀원트입니다. 저는 단일 그것을 존중하고 좋아 걱정은 성격을 토한 최상의 광고를 얻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나고 긍정적인 팀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외환하게 소동할 수 있어요. 고민은 미래 베트남에서 한국에로 매장인 제일 연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로에 대한 열정과 여행에 대한 예민성이 있어 한국에서는 베트남 사람들과 전공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독특하고 대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받아서 멀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림 없이 그림 없이 학습하고 발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열정과 열심이로 한국으로 신업을 베트남에 업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스타일과 경험을 제공하는데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